전남 완도군이 2024 인구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수상작 11건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. 공모전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됐습니다. 공모 결과 정주 여건 개성과 생활 인구 확대,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, 청년 일자리 창출 분야 등의 총 9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습니다. 1차 실무 심사를 통해 30건이 최종 심사위원회에 상정됐고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,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11건의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. 대상에는 노후 거리를 리모델링 하여 카페, 맛집 등 청년 거리로 조성하여 활력을 찾자는 내용의 2030 청년 인구 유출 멈춰 가 선정됐습니다. 최후 수상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국민의 건전한 취미와 체육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완도군 볼링장 신설은 필요합니다입니다. 완도군은 대상의 상금 100만원, 최후 수상의 상금 70만원, 우수상의 각 50만원, 장려상의 각 30만원, 노력상의 각 10만원을 완도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. 내외 뉴스통신 김영승 기자입니다. 내외 뉴스통신 김영승